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화학이나 건설 계열사만 달리 실적이 좋았던 알짜 계열사까지 매각하며 현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호텔롯데가 오늘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롯데렌탈 보유 지분 매각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호텔롯데와 부산 롯데호텔은 롯데렌탈 지분 각각 37.8%와 22.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보유 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롯데렌탈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오피니티의 쿼트 파트너스를 선정했습니다. 매각가는 1조 원대 중반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분기 적자 전환한 호텔롯데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더 어려운 화학, 건설 계열사 지원 자금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또 상당 규모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알짜 계열사로 꼽히는 롯데렌탈 매각전을 속전속결로 마무리할 정도로 최근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 우려는 급속히 확산했습니다. 앞서 위기설 진앙지인 롯데케미컬 회사체 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그룹 상징인 월드타워를 담보로 내놨습니다. 6조 원 가치인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해 롯데케미컬 회사체 신용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롯데케미컬은 지난달 21일 수익성 지표 등 재무 특약 사항을 준수하지 못해 기한이익 상실 원인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달 19일 사채권자 집회에서 은행권 보증 등을 내세워 재무 특약을 조정하고 회사체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호입니다. 롯데케미컬 회사